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568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명품팩 소수 관련한 것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시간 직후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조 에듀터와 함께 있고요. 네, 건조 에듀터입니다. 한 10분 지났나요, 지금? 정확히 12분 지났어요. 12분 지났군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네. 손희상 선생도 있고요. 네, 손희상입니다. 네, 잠시 후에 뉴스라운드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권력의 해체 과정에는 언제나 갈피를 못 잡은 충신들이 있어요. 그래도 말을 계속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 같아요. 뉴스라운드업을 먼저 시작하고 손희상 선생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라운드업 이로써 취임 뒤로 24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4번째일 겁니다. 네,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요. 쌍특권법은 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되었다가 22대 국회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이 국민의힘한테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거부권을 그만 쓰고 싶으면 총선을 이겼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에도 재표구여를 통해서 폐기를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사아저씨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지만 탄핵은 안 된다. 그러자면 특검은 맞겠다. 법원들이 재결이 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찬성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타표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내부에서도 단돌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김여사 관련 의혹들이 더 커지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하던 얘기죠.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인데 그 6개월이 총선으로부터 지나가는 날이 지금 2024년 10월 10일 다음 주입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을 무기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생길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예측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여기에 발목을 잡아서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여당 의원 분명한 태도를 드러낸 사람은 안철수 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한겨레의 김남일 기자가 재미있는 정리를 했던데 1948년이면 재헌의회에요. 나라를 처음 만들고 있을 때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도 될지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정리했더라고요. 아 백투베이직으로 갔군요. 거기에 보면 초대 법제처장이 유진호입니다. 유진호가 헌법초안을 만든 게 유명하죠. 유진호가 만든 헌법초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이 요구를 해서 거부권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신나게 거부권을 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입니다. 문재인 0, 김대중 0, 김영삼 0, 전두환 0, 이승만 45, 윤석열 24. 어느 쪽에게 유리한 권한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걸 발견했던데 좋은 지적이에요. 왜? 이승만과 윤석열의 입장이 같으면 어떡하지? 이승만하고 윤석열 모두 첫 번째 거부권 대상이 쌀 수뇌 거부권이었댑니다. 이런 평행이론이. 48년도면 헌정사상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일 거 아니에요? 정부가 양곡 예정량을 매입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대요. 둘 다 농민들한테 등 돌리는데 이 권한을 썼다는 정리이고.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던데 보수축에서 이걸 비웃는 이유가 뭐죠?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면 되니까요. 거부권을 못 쓰게 하는 법을 거부하는 상황도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면 거부를 했으니까 드라이하게 정권에 아무 일도 없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거부권이라는 방패도 결국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방어구에 지나지 않고 모든 걸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평론가들이 민심 위반, 지지층 이탈, 여권 분열, 권력 분열 이런 얘기하는데 거부권을 쓴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연관이 있다는 걸 이번 주에 대법원 판결 한 가지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우리 방송을 많이 안 들으셨거나 노동권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운전을 했으면 노동자 뭔 소리야 정도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기사 B씨가 왜 동업계약이라고 하냐면 기사는 자영업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고용이지만 그걸 숨기는 계약입니다. 네. 아무튼 A사와 B씨 간의 소송이었는데요. B씨는 2018년에 부산 대리운전 산업 노조에 가입을 하고 이듬해 A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니까 우리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교섭을 해줄 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송 결과 이번에 원고가 폐하한 것인데요. 쟁점은 대리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자영업자인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보면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자인데요. 이 정의가 근로기준법보다 좀 더 정의가 넓은 편입니다. 대법원은 B씨가 A사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해서 받는 수입에 소득을 강하게 의존을 하고 있고 A사 없이는 대리운전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계약상 지위감독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서 근로자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건은 대리기사는 개인사업자고 자영업자인데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의 사용자냐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상당히 진보적인 판례가 나왔습니다. 제가 들여다볼수록 그래요. 기사는 대리운전업체의 요청이 있어야 일을 해요. 대리운전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업체가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줍니다. 비용도 업체가 결정합니다. 비용을 기사가 결정하는 일은 없죠. 콜을 배정하면 거부를 못합니다. 왜요?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업무를 지정해줄 권한이 업체한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동업자가 아니라 사용자인지를 밝히는 게 이번 판결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너무 딱딱하게 말했나? 판결한 대법원 일부의 주심이 노태학 대법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노태학 대법관이요? 현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죠. 보수가 좋아하는 의견 많이 낸 판사입니다.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람 의견 기록을 보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에서 유죄, 이재명 도지사 선거법 위반 유죄, 통신당 해상 결정 정당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교양성이 확실했네요. 이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줄곧 거부해온 노란봉투법에 힘을 싣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노란봉투법 핵심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돈을 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 방법을 정하면 사용자 노동자 계약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사용자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원청 같은 곳들이요?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일해주는 사람이랑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도 일을 시키고 돈을 주고 업무를 결정했으면 일한 사람은 노동자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조합 만들고 단체로 노무사랑 변호사 고용하고 파업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권력이 커지는 국민들이 생기죠. 이 대리기사가 그렇고 카카오티 콜 받는 택시기사도 그럴 거예요. 비정규 학습지 교사도 그럴 거예요. 택배 운수노동자들도 그런 식일 거예요. 배달가시도 확대될 수 있겠네요? 수도 없이 많아요. 비정규 학습지 교사도 그럴 수 있어요.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 대응하는 게 위법하다고 원청이 걸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판례가 되면. 더 나아가서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 프랜차이즈 점주. 아니면 쿠팡과 배민의 많은 돈을 뜯기고 있다고 전해지는 배달음식 다루는 사장님. 또 지금보다 더 커진 권력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수 언론을 위시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절반은 이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 아무리 국회가 던지는 법을 거부하고 거부해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될 땐 나간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못 뒤집잖아요. 이건 나중에 법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해외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이란이 현지시간 1일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본토 공습을 했었는데요. 이때보다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수입니다. 많이 던지면 많이 뚫어요. 이란은 이번 공습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인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전에 쓴 적 없는 미사일을 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요. 비싼 거였다. 이란이 작년에 파타-1이라는 미사일을 공개를 하면서 국내에서 우리가 자체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생산했다.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대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파타 미사일이 이번에 쓰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파타 미사일을 두고도 이게 과연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느냐를 두고 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최신형 탄도 미사일인 카이바르 셰칸이 사용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편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서는 한 90% 정도를 요격했다 정도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웬일로 건조지터가 밀떡처럼 정리를 해놨는데. 오히려 잘 모른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밀떡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기술까지 이란이 진보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했느냐가 궁금증이겠지만 이 지금 정리해 준 내용에서 더 중요한 건 얼마짜리 무기를 쏜 거냐가 되겠습니다. 돈이 왜 중요하냐. 역사. 저항의 축이라는 단어가 있죠. 몇 년 전에 생긴 말이죠. 2020년대부터 생긴 말이죠. 시리아랑 예멘 내전에 이란이 되게 깊숙하게 개입해지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심리적인 이란 주변의 동맹관계를 부르는 말이죠. 여기에는 후티반군이 있고 헤즈볼라가 있고 시리아의 현 정부가 있고 팔레스타인이 있죠. 팔레스타인의 여러 가지 정치 조직들이. 리더는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벅미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처벌을 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쟁의 확전을 선택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란의 입장은 시아파 확장의 거점 중에 하나로 팔레스타인을 보고 있습니다. 시아파가 다주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미국하고 순이파는 관계가 원만하잖아요. 사우디, 이집트. 순이파 국가들이 못하는 일. 시아파는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간판의 문구를 통해서 정치적 입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그걸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해야 돼요. 지가 살자고. 그런데 하마스는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민간인을 이스라엘군이 자꾸 죽이니까 미국도 곤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상대랑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키웁니다. 가장 적절하고 손쉬운 상대는 이란을 위시한 저항의 축입니다. 포병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맞대고 있죠. 여길 건들면 이란의 심기를 건드려요. 이미 올 여름에 이란의 심기를 대박 건드릴 짓을 이스라엘이 한 적이 있죠.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 갔을 때 이란 땅 안에서 암살했죠. 테헤란 근처에서. 이러면 이란은 화가 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스라엘하고 당장 전쟁을 선포하고 피해 보복 이러면 좋겠는데 그건 네타냐후가 원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살자면 전쟁이 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란 내부에 온건파랑 강경파가 대립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싸워야지 우리가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요새 히잡 시위도 하고 시끄러운데 라고 하는 수구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싸워주면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줄 근거가 생기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신중한 사람들이 이란 내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경에 무기 산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 방위산업의 최고 고객.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수입 무기 중에 미국산이 70%가 좀 안됩니다. 1년에 3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의 군사지원이 있다고 하죠. 일단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있죠. 전 국토를 방어할 미사일 체계라는 얘기는 엄청난 럭셔리 상품이란 뜻입니다. 올 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결의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이사회국 중에 미국이랑 독일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둘이 수출하는 물량을 합치면 이스라엘 무기 수입의 95%입니다. 이 고객을 놓칠 수 없으니까 그렇겠죠. 또 하나 이스라엘 자체 방위산업도 돈 잔치하는 중일 겁니다. 이스라엘 자기들 자신도 세계 10위권 내에 무기 수출국입니다. 무기를 정말 잘 만듭니다. 무인 항공기랑 레이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엔 무슨 드론으로 암살했는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제입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무기 회사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고객들을 향해서 쇼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하는 동시에. 내수에도 무역에도 좋은 선택인 거군요. 이런 슬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살 엑스포입니다. 이제 민간인도 죽이고 전쟁도 계속하는 걸 원하는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네타냐우랑 무기 회사들입니다. 이게 분명하니까 이란이 주저하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 무슨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고 무기 회사 로비를 포기합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은 F-35 스텔스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고객입니다. 수만 명의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범은 이스라엘이고 테러 국가는 이스라엘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드려봤습니다. 모든 유튜브를 틀면 다 나오는 얘기를 짧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제기했습니다. 네. 스스로 제기하셨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했죠. 이 일에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명 씨는 지난 2월에 E 씨, ABCD E 씨. 대문자 E 씨. E 씨 말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컷오프 사실에 붕괴하며 자신이 여사와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사와 대통령한테 내가 다 까발리겠다고 했으면 내가 남 얘길 까발리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당신들 얘길 까발리겠다는 거죠. 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여론조사를 하든가 말든가 나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알아서 의논해라 라고 말을 해서 여론조사 개입 관련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협박과 관련해서 명 씨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도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D 씨를 비롯해서 명태균 씨의 주변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명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통령 내외와의 연락 내용이 밝혀질 경우에 정부의 치명타가 올 거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벨비클럽장이 이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건달 속성 유닛으로 구분했잖아요. 그 속성을 가진 분들은 일로 사람을 상대할 때 본능적으로 약점부터 찾아요. 없으면 같이 일하면서 약점을 만들어줍니다. 야 내가 이런 거 도와줬는데 불법이잖아. 내가 너 안고 같이 폭발할 거야. 이게 현재까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명태균 씨의 전략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펴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 붙잡혀 꼬투리를 너무 많이 세상에 떠들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외부 활동을 쉬지 않고 있어요. 기자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고 페이스북 활동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얻어진 명성은 상당히 달가워하죠. 이제서야 유스토마토 2일 보도가 나오니까 휴대전화를 끄고 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연락이 오죠. 너 누구한테 연락 올 텐데 조심해라. 지금 그거 떠들면 안 돼. 라고. 혼자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진 명성을 기꺼워하는 게 정치인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정치인하고 동일한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쁜 하입도 하입으로 잘 씁니다. 내가 감옥만 안 가면 이 유명세를 가지고 다른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찬 걸로 보이죠. 물론 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알아서 뒷처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무혐의 처분 난 것처럼 대통령 보기에 성가신 사람이니까 수사를 통해서 얼른 족쳐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 사람에 대한 무슨 입장을 내놔야 움직이든 말든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까지 입장이 안 나왔어요. 명태균 씨에 대한. 이 사람은 야권의 스파이다라든가 종북 시민 활동가다라든가 좌표를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장이 없어오요. 만약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고 그동안 쭉 그래왔듯이 사실상 검찰에게 수사 지침에 가까운 어떤 걸 내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다고 갑자기 상황이 현재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명태균에게 불리해질까. 저는 검찰이 수사를 성실히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되는 마지막 뉴스를 짧게 봅시다. JTBC가 검찰이 2020년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분석 결과서를 입수를 해서요. 단독 보도했습니다. 결과서에 담긴 내용은요. 김여사 모녀의 차익 추상 과정 그리고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 등인데요. 호가 관여율이란? 전체 주문에서 시세 조정 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이 비율이 5%를 넘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상거래로 의심을 하고요.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의 전체 주문의 5%면 20분의 1이 그날 갑자기 한 사람이 움직인 주식이다. 아이고 큰 손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기준이 5%라는 건데요. 김여사 계좌의 경우 호가 관여율이 64% 이상 나온 거래도 있었습니다. 오너죠? 뭐 그렇죠. 오너가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함께 수사 대장이 됐던 사람들 중에서 7% 정도가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조사도 받고 기소도 당하고 당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크루 중 한 명이었나 봐요. 네. BP 패밀리 중 한 명이었던 걸로 보여요. 멋진 이름. 입에 올리기 왠지 민망한. 결과서는 김여사의 시세 조정 개입 가능성이 있고 계좌가 동원된 것이 확인됐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다만 이게 주가 조작을 김여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는 안 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걸 확인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수사 결과 분석 대상 계좌 6개 중에 3개만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봤고 또 외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봤습니다. 검찰 권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캐비넷이죠. 인지수사. 이런 일이 있대라는 말을 듣고 수사를 한 다음에 사실상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묵혀뒀다가 그 수사의 대상이 검찰이라는 조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캐비넷을 그때 열어서 수사를 확대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그 캐비넷이 V0를 향해 열렸다라는 얘기죠. 호가 관여율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5%로 움직였다. 64%로 움직였다. 사람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 주식이 이렇게 뛰었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잖아요. 한국 거래소는. 그럼 당국이 알아봐야죠. 이 분석을 한 건 한국 거래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JTBC의 보도는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거래소 측에 따르면. 이라고 문장이 시작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권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되죠? 검찰이 한국 거래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즉 JTBC는 이 자세한 분석 자료를 검찰에서 받은 거죠. 2020년부터 묵혀온 캐비넷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 캐비넷에서. 현 정권의 가장 아픈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는 검사가 있고 검찰 안에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걸 새로 들어온 검찰총장은 못 막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성립되죠. 이 보도 자체를 통해서. JTBC가 지난주부터 계속 도이치모터스 관련 단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건 분명히 검찰 소스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제기가 됐었죠. JTBC와 SBS를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구성원들은 자기가 진보라고 믿는데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보수임을 아는 매체들이 있어요. 메이저 매체들 중에. 그런 매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검사들하고 상당히 친합니다. 경향이나 한겨레한테 안 내줄 걸 JTBC나 SBS한테는 잘 내줍니다. 그럼 조선이랑 동아한테는 왜 안 내주죠? 걔네들도 똑같이 캐비넷에 넣어놓고 들고 있을 거라니까. 캐비넷이 좀 더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들인 겁니다. 그 두 곳이. 그래서 검찰발 보도를 잘해서 미움을 많이 사지만 그만큼 검찰과 친한 매체들이다 정도의 이해만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뉴스랑도 시간에 제가 계속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거부권을 들고 국회의 모든 업무를 다 마비시켜도 검찰이 엄포라는 거 못 막지 않아요. 대법원이 판결 내리는 거 못 막지 않아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대법원과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국정 수행이 지금 절반을 넘어선 이 시점에 말입니다. 다음 차례는 여당입니다. 뉴스랑도 끝입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XS몰 보드게임 섹션 이런 광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읽고 듣고 말하는 오디오 학습지 이마까란 이용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감히 보스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없애버려! 에이, 봐. 없어지는 건 너네. 아니, 12라운드를 버텼는데 커피빵을 패배하다니! 추상전략의 거장 라이너 크니지아의 파티게임 갱오브다이스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마사오와 죽돌이의 이마까란 연구 월 5,900원의 초급을 고급으로 발전시켜드리는 오디오 학습지 이마까란 연구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 지치력이 이제는요리 지민톤을 더욱 싫어하는 지붕을 학생 월 5,900원의 유명 유튜브 수업을 뛰어넘는 퀄리티 읽는 교제와 함께하는 잊을 수 없는 치꼬미로 당신의 일본어 실력을 높여드립니다. 팟빵 오디오 매거진 이마까란 연구 지금 가입하세요 야 근데 팟빵보다 감도가 정말 어 그래 감도가 역시 소리 어 뭔가 감도 판자집이랑 비교를 하래 하하하하 팟빵에 판자집이 있어 월세 만원 아니야? 자신감 사각사각이다 광고 이마까란 이용고를 구독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 내용의 1% 이마까란 이용고 0.1회 수업입니다. 제가 혼잣말로 할 수 있는 일본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교훈이 하래가 했다. 갑자기 배가 고팠다. 교훈이 하래가 했다. 우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왜? 갑자기 배가 고프다. 저같은 왕초보고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네 왕초보일수록 환영합니다.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형 기린은 목이 길다를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 영어? 일단 기린이 영어로 뭔데? 아니 그 있잖아 그 쥬레프? 쥬레프 쥬레프야 근데 단수 복수 관사유무 종류 이런 거 있잖아 복수는 나의 것은 알아 박찬욱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쥬레프인지 쥬레프스인지 어 언인지 너를 붙이는지 내가 안 만들었어 형이 안 만들었겠지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돼? 동사 구글에 물어봐 아 몰라 나도 영어 어려워 영어 포기하자 근데 일어는 참 쉽죠 네 그렇습니다 단수 복수 관사 등 귀찮은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기린은 기린 기린 하면 오케이 그리고 은은은 와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목은 구비 조사 한국어 이가는 가 길다는 나가이 해서 길이는 목이 길다를 그냥 순서대로 바꾸면 기린어 구비가 나가이 기린어 구비가 나가이 끝 이런 식이죠 자 한국인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 구조 유사성 덕에 이런 학습에 대한 문턱이 가장 낮아요 일본어 고속도로 하면 뭘까요? 이제 그만해 아시겠죠? 고속도로입니다 많은 한자어를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어는 한국인에게 접근성이 아주 좋은 외국어다 안 배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건 학습자를 늘리기 위한 함정일 수도 역시 외국어인 이상 다른 것이 꽤 많고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방법이 옳아야 노력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에이 알면서 팟빵을 방문 하단에서 매거진 선택 이마까란 이용구 정기 구독 클릭 이거지! 팟빵 오디오 매거진 이마까란 이용구 월 5,900원의 교제와 수업이 함께 온댑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달의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네 이상평론입니다 오늘의 원고를 읽고 건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없다 드디어 이상평론 같은 이상평론이 시작된 거죠 중간고사 전에 대학교에서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결국 미루다 못해 그럼 그때 이 장대한 특히 역사교양 이런 거 들을 때 이 모든 걸 내가 지금 하루 만에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관각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여기저기로 튀는 사람들 책을 읽고 있으면 다행히도 외우진 않아도 됐잖아요 다행이네요 지난주에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연금도 캐비넷을 들고 있나봐요 손해를 끼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저기 튀고 있어요 삼성물산과 제1모지기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알아요 안지 한 7년 됐어요 그렇죠 모두 갈고 있지 티뿍 대박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이 대주주였던 삼성물산은 이재용 씨가 지배하는 제1모직보다 두세 배 크고 건실한 회사였습니다만 삼성물산 주식 3주를 제1모직 주식 1주와 맞바꾸는 대단히 불리한 합병을 승인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재용 씨가 대통령 친구한테 뇌물 먹이고 대통령 친구 딸한테 말 태워주고 해서 박근혜 정권이 외압을 행사했죠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들고 있다 손해를 본 외국계 자본들은 이미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엘리엇은 1,300억 원, 메이슨 캐피탈에는 440억 원의 배상액을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지연이자가 발생해서 합치면 총 2천억 원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사실 이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당시 몇 년 전에 어떤 법무부 장관께서 폼 잡으시다가 지금은 저게 대표되어 있는 분이시죠? 여당 대표도 있고 지연이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게 그리고 국민연금은 추정치지만 당시 합병 과정에서 약 6,75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저도 내고 있고 여러분도 내고 있는 그 돈이에요 네 이때의 손실로 자금을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겠죠 어찌 보면 연금개혁 논의의 속도를 몇 년 더 앞당기게 된 주인공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아주 그냥 빠른 페달을 밟았어요 6,700억이나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단히 큰 공을 세웠네요 이렇게 여러모로 사회적인 손해가 발생한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 씨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과 적은 주식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해외의 대기업이면 큰 기업이면 상상할 수 없는 패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식이 저거밖에 없는 사람이 그룹 내 계열사들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희한하게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에 시비를 걸죠 오너일가 무슨 소리야 주식 저거밖에 없는데 저게 무슨 오너야 오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의 본질은 정확히 무엇이냐 그냥 박근혜 정권의 뇌물 먹이고 기업을 승계받은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건 강탈입니다 이재용 씨의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삥을 뜯은 겁니다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 손실액 6,750억 원을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 명으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당 3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씩을 이재용 씨한테 삥을 뜯겼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삼성전자의 제품을 삼으로써 안 그래도 이재용 씨한테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램 1기가 하나 안 들어오고 3만 원이 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 명 모두는 이재용 씨를 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3만 원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데 손실액이 크지만 총액은 크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치면 3만 얼마 정도 사실 이게 약간의 억울함이 있지만 아주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액수는 연장을 들고 때리면 안 됩니다 풀스매시도 안 됩니다 그냥 살살 때려야 되는데 딱밤보다는 조금 더 주먹 정도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풀포스의 딱밤이다 그래도 2,238만 대면 다져진 고기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깽값을 금수저라는 영화에서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을 해냈어요 그런 영화가 있군요 싸대기를 때리는데 싸대기군요 한 대당 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3대니까 6,600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싸잖아 한화 회장님을 만나봐야 그게 얼마나 비싼 일인지 배우지 한화 회장님은 이제 연장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장을 사용하면서 비싸고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3대씩은 때리고 권리가 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건 이재용 씨가 우리한테 먼저 선빵을 때린 거예요 그렇죠 갈취해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입음으로써 누군가는 큰 이익을 보았으므로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강탈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러 2,238만 명에게서 6,750억 원 플러스 알파를 강탈하고 우리 국민 5천만 명 모두에게서 1,740억 원 플러스 알파를 강탈하고 이거는 저기 외국계 자본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탈 행위를 함으로써 삼성 회장이 된 이재용 씨에게는 그러나 강도죄나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요 오직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뇌물죄로만 유죄를 받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현대국가의 법적인 혹은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그런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진짜로 전통적인 기준으로 이걸 절도라고 알 수 있는 절도면 진짜 한 푼이어도 현행범 되거든요 그렇죠 500원 훔쳐가도 그리고 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500원, 만원, 2만원 근데 주식을 일부러 움직여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네 급여를 늦게 줬다거나 이 정도에 대한 처벌은 되게 솜방망이에요 누구 돈 뺏어간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걸 두고 법원은 이번에 어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 때문에 부당 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데 얼마 보셨는지 그러니까요 대토리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 합병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 사건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러한 강탈 본질적으로는 강탈이지만 죄를 묻기 어려운 일이 그 외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미스터리 다큐의 시작 같네요 네 그것은 알기 싫은 우리들은 이번에는 젊은 시절의 원희룡 장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자주 찾는 과거의 사람이죠 젊은 시절의 원희룡 이것마저 미스터리 다큐 같네요 젊은 시절의 장재원과 함께 원희룡 씨는 지금이야 양평고속도로 똥 치우는 아저씨가 돼 있을 뿐이지만 이렇게 요약하다니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자리를 힐러 혹은 서포터 한때는 웅대한 기상을 품어 무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기똥찬 사내대장부였습니다 아 그럼요 4년간 검사 생활을 거쳐 30대 중반에 젊은 나이로 중앙정계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이었지만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 서울 지역구의 다선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당시에 젊었을 때부터 이미 당내 소장파 또는 혁신파로 불리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위풍당당한 사나이였지요 아직도 이거 붙여주더라고요 소장파 출신 남경필 2000년대 중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젊은 원희룡씨는 그날도 담대한 포즈로 용변을 누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이분의 특기 중 사람이면 누구나 용변을 보는데 근데 얼마나 멋지길래 특기인가 이게 그러니까 싸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변기에 앉은 원희룡씨의 머릿속에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아 2000년대 중반에 노상해서 걸리시진 않으셨군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보면 일을 해서 버는 소득보다 지대 수익이 훨씬 높다 아 이게 원희룡씨가 변기 위에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봐도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거품으로 버는 돈이 많지 않은가 그랬죠 그러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 빚을 져서 부동산을 산다 아 원희룡씨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쓸모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보다 부동산에 더욱더 돈이 몰린다 그럼요 그래서 부동산이 계속 비싸진다 그래서 일을 해서 버는 소득보다 지대 수익이 훨씬 높다 아 그래서 일을 하기보다 빚을 져서 부동산을 계속 산다 그래서 부동산이 계속 비싸진다 이런 악수를 한 때문에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용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놈 되게 쾌변하고 있었나봐요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에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카타르시스 아니죠 사고에 도움을 주는 반대인가요? 반대로 끙끙대고 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고 있던 찰나에 들어왔을지도 모르죠 부동산 그건 뭐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게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화장실이 아니어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 봐요 원희룡씨는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통찰하는 젊은 원희룡씨는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상의 얘기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생산 부문으로 돌릴 것인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강렬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단 응가가 안 나오고 모두가 공면할지도 모른다는 참 정치인이네요 이러한 통찰은 원희룡씨가 말이죠 사실은 학창시절 내내 전국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시험 볼 때마다 그렇죠 이번 여당 대표 선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유일한 업적이 1등이다 전국 1등의 자리를 항상 지켰고 대입학력고사 역시 전국에서 1등을 한 수제였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천재 대단해요 결국 젊은 원희룡씨는 2007년 대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공약을 가지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와 맞붙었던 젊은 원희룡 원희룡의 정책 공약입니다 첫째 연봉이 5천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폐지하자 마지막 단어를 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주 개혁적입니다 연봉 5천만원 미만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폐지하자 진보당 아니에요? 진보당이죠 둘째 생계형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를 폐지하자 오 한나라 진보당입니다 셋째 그 대신에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동산 소유세를 빡세게 과세하자 이거는 사민주의자의 저형 거의 기립하시오 넷째 기립하시오 세상에 화가 나있어요 화가 나있습니다 부자 과세다 이놈들아 너무 세상이 불합리하게 보였던 거죠 젊은 원희룡 씨에게 실제로 X를 뺀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원희룡 씨는 결국 젊은 원희룡 씨는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게 큰 표차로 밀려서 떨어지고요 한국은 자본주의사였던 거예요 한동안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에 가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선 경선 한나라당 대선 경선은 누가 누가 더 큰 비리를 가지고 있나 천하들 비리대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이명박 후보가 최순실이 어떻다고요 라고 먼저 얘기해놨었고 역시 또 박근혜 진영에서도 BBK가 어떻다고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역사를 만들며 거기에서 원희룡 후보가 부동산 소유세를 빡세게 과세하자 X랄라 이러면 안 찍어줘 X랄라 이러면서 한나라당 당원들이 외면했을 것입니다 임팩트가 밀리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가있는 동안에 원희룡 씨가 원래 살고 있던 서울 목동의 아파트는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팔아서 본인의 제주도지사 소득보다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지사 월급 얼마라고 이와 같이 난세를 살다 간 영웅의 표본으로 우리는 원희룡 씨 살다 가셨어요? 그렇죠 맛이 갔죠 김문수 씨 이재호 씨 그리고 남경표 씨 등을 꼽을 수가 있죠 그러나 벌써 거의 한 20년 전에 청운의 꿈을 품고 있던 젊은 원희룡 씨가 제기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도 지적했던 문제 이번에는 이것도 알기 싫은 우리 취재진이 코로나 직전 노동쟁이 현장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취재진은 누구인가요? 저예요 나밖에 없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중견 업체로 휴대폰 반조리품을 생산해 땡쥐전자에 납품하는 곳입니다 땡쥐전자가 아직도 휴대폰을 만들 때? 네 쟁의가 발생한 이유는 이 회사가 사원 70여 명을 한꺼번에 해고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해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고용을 계속해서 비정규직화하면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는 사측의 설명이 있었는데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인즉 쟁의 이전 10년간 이 회사는 1조 7천억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고 장사 잘했네요 그 중 700억 원의 순이익을 내었으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뭘 비정규를 돌리며 부채나 차익금조차 거의 없는 그야말로 매우 건실한 강소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아 이건 엄마 아빠가 제 세뱃돈을 가져가서 주지 않을 때 거짓말과 같은 거죠 엄마 아빠의 순수익이 매년 700억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세뱃돈을 가져가기 시작했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 회사는 왜 집단 해고를 했던 것일까요 사실을 알고 보니 땡땡 프레시전이라는 이 회사는 이름이 같고 소유주도 같은 땡땡 종합개발이라는 또 하나의 회사를 세워서 프레시전의 이익금과 연구개발비, 기계설비비 등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으로서는 전혀 상관없는 법인격체에다가 돈을 갖다 쓰고 있었다 하지만 소유자는 같고 그리고 투자를 받은 종합개발을 통해 땅을 사들였지요 땅? 70여 명의 해고사태가 발생했던 당시 회사 측은 사원들을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공장 내에 기계시설마저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이런 일이 되게 잦은 게 두물지 않아요 정말 기술이나 생산 관련해서 돈을 잘 벌던 알짜 강소기업의 오너가 바뀌면서 혹은 오너의 마음이 바뀌면서 순수익이 센데 지금까지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늘어나는 비중보다 앞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회사가 안되게 스스로 오너 스스로 영업을 방해한 다음에 직원들을 잘라버리고 그 부지도 팔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대기업들도 그렇게 합니다 당시에 노조 측은 회사가 토지 개발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제조공장이 폐업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잘랐는데 경영 악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업종 전환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합당한 게 아닌 거잖아요 땅을 사서 개발 회사는 골프장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땅을 사서 골프장을 만드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골프장은 가업 상속 승계가 돼요 그래서 상속세를 공제받습니다 거기 붙은 태그가 중요한 거군요 이상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가 PM이신 어느 재벌 회장님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혼하시고 그리고 전처에게 많이 뜯기실 예정인 그렇습니다 PM 그분도 제주도에 골프장 짓고 그러세요 PM 형님 매우 건실한 PM 형님 말고요 방금 전에 이 땡땡 프레시전 같이 매우 건실한 국내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정말 건실한 제조업체가 본업인 제조업을 방기 혹은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개발에 뛰어듭니다 이게 정말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방금 UMC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원청인 땡땡 전자의 휴대폰 시장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자 땡땡 프레시전의 경영진은 나름대로 사활을 걸고 업종 변경을 노린 겁니다 이유는 단순히 제조업보다 부동산 개발업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이건 직원의 입장이 돼봐야 분노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직원들은 다 바쳤잖아요 제조업이란 그렇습니다 일 많을 땐 야근도 정말 많이 하고 인생을 바치죠 늘어난 기술은 그 업종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당연히 그 업체를 위해 쓰게 되어 있고 근데 업종 변경을 하면 앞으로 오너만 계속 돈 벌 건 뻔하거든요 본인들이 밧줄 끊길 건 뻔하고 이렇게 생산 자본이 땅으로 몰려가면서 땅값이 더욱 비싸지고 땅값이 더욱 비싸지기 때문에 자본을 더욱더 빨아들이는 현상 다들 생산은 안 하고 땅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죠 우리나라 망하겠죠 아무도 일 안 하고 지금을 못 갚고 이게 중요한 원리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부동산은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어떤 수익의 개평이다 네 근데 언젠가부터 개평이 더 커져요 앞질렀어요 노동수익을 한참 앞질렀어요 이것이 바로 젊은 원희룡 씨가 20년 전에 간파했던 헐 나라 걱정 대박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원희룡 씨는 생긴 면상이 고 신혜철 씨와 좀 닮으셔가지고 아 맞아요 좀 저는 좀 TV에서 원희룡 씨 볼 때마다 명복을 빌고 그게 뭐야 그렇게 젊은 젊은 청운이 있던 정치인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다니 참 안 된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안타까운 일이다 요즘은 얼굴이 좀 변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누리당 2012년 대선 캠프 공약집 보면 사민당이 따로 없다고 복지정책 엄청 진보적이라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 당 색깔도 바꿨잖아요 노령연군도 민주당보다 더 질른다고 했고 실제로 이행하느라 애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박근혜 정권의 사민주의적인 지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당시에 머리를 거들었던 김종인 한 사람의 역할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그 앞에 있던 보수정당들도 여전히 진보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의 최저임금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갔죠 네 그런 시절의 보수정당을 상징하는 진보적 정치인일 수도 있겠어요 원인 당시의 원인 우리 방송은 계속 배뇨로만 기억하지 배뇨 할 때도 큰 꿈을 꿨다 그렇죠 배뇨 소변 젊었을 때 그거는 아직 정치하기 전이잖아요 그건 좀 비밀로 지켜주자고 이미 신문에 다 나오고 그랬지만 1년에 한 번씩 얘기합니다 원인은 1년에 어쩔 수 있겠지 광고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월 5,900원에 광초보일수록 빠르게 발전시켜드리는 오디오 학습지 이만가란 니혼고 짧은 시간 안에 니혼고の実力が 発展し 가카이치 사나이가 쇼키ではない ことが わかるようになりました 월 5,900원에 유명 유튜브 수업을 뛰어넘는 퀄리티 읽는 교재와 함께하는 잊을 수 없는 치꼬미로 당신의 일본어 실력을 높여드립니다 합방 오디오 매거진 이만가란 연구 지금 가입하세요 우와 예쁜 거 뭐야? 스페인 가면 있는 거잖아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게임 해볼래? 좋아 벽에 걸어놓고 쉽게 생겼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화려한 주서위 게임 사그라다 순환의 파사드 탄생의 파사드 확장판도 만나보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보드게임 광고 시간 만두게임즈의 예쁜 게임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갱 오브 다이스 입니다 물론 뭐 매니아 여러분들은 아스모디라고 오프라인 매장 큰 거 있어요 네 거기서 다 구경해보고 샘플 보고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반인 아닙니까 덕이 아니라 저희 액세스몰에 들르셔가지고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갱 마피아 테마의 다이스 주사위 게임입니다 네 이거 주사위 필러 게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전문으로는 마피아 테마기는 하지만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와 함께 하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라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연인 누구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주사위 게임 특유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긴장감 대부분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걸 보는 나머지 사람들이 나만 빼고 모두 즐거운 하지만 또 그러다가 희박한 확률을 뚫고 멋진 결과를 만들어서 희열을 즐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원하는 개수만큼 골라 굴려서 그 합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모두가 굴린 주사위를 전부 따가는 아주 단순한 룰이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탄이 터지는 역전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설계 정말 잘한 게임이죠 하기엔 복잡하지 않은데 결과는 복잡하게 나오는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주사위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 직관적인 개념의 게임입니다 주사위 모으는 게임 게임 유저는 마피아 조직의 중간 보스들이고요 은퇴를 앞둔 보스의 뒤를 이어 조직을 차지하기 위해 힘자랑을 해서 다른 중간 보스들의 부하들을 포섭해 세력을 키운다는 테마입니다 아 이거 꼬붕 모노폴리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제 이정재씨하고 대선 경선 같은 거 황정민씨하고 주사위 굴리는 거죠 아 그렇죠 흥미진진하죠 또 마피아 게임 해보셨나요 그냥 마피아 게임 반세기 전이라서 반세기 전이군요 4반세기 전이라서 기억나진 않아요 마피아 게임이 다들 술 먹으면 쉽게 하자 하자 하는데 좋게 재밌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병 넘어가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기억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루플레잉에 재능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창의력이 필요한 게임이잖아요 오리지널 마피아 게임은 그 대신에 한번 해보면 아주 편하고 훨씬 더 재밌으시지 않을까 만두게임저도 여기 공부를 해보고 느낀 건데 애들은 보드게임을 해야 됩니다 왠가요 빠르게 사회화시켜줍니다 나의 역할 찾기 그리고 내가 언제 진상을 부리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사위라는 나의 기속지위 아이가 있는 집이거나 본인이 아이인 소비자들을 환영합니다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에 들러주십시오 이번 주 이상평론의 주인공은 당연히 원희룡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원희룡은 이제 배변하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대학교 첫 수업 날에 보통 이제 OT만 하고 다 빨리 끝내주잖아요 네 꼭 빨리 안 끝내고 3시간 채워서 무슨 딴 얘기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이게 대체 이 강의 내용이랑 무슨 상황이지 수업도 하는 게 아니면서 뭐지 했는데 중간고사에 그 내용이 막 나와요 최야 1시에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 3시 반부터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난 갔어 벌써 당구장에 그런 깔인 거죠 부동산 얘기에요 중요한 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할 때 산은 재산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산 1번지 할 때 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산 중에 부동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나 현금 같은 동산은 다른 데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은 다른 데로 못 갖고 갑니다 내가 갖고 가고 싶다고 가져갈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한테는 피규어 이런 것도 부동산이지만 피규어를 저는 안 움직이거든요 진열장에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 아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집어던질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쳐주지 않아요 부동산은 땅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땅이거나 건물이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말고도 땅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자연물이라는 겁니다 보통 자연물에 재산권 주어지는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된다면 부동산으로서 물 바람 그렇죠 마음 마음은 아니구나 공기 바다 이런 것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가진다라는 개념은 공기를 가진다거나 강물이나 바다를 가진다는 얘기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영해 이런 건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개인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게 역사적으로 국가는 땅은 국가만 보통 소유했어요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네 영해 영공 영토 공기를 민영화 공기를 민영화해서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토탈리콜이죠 아주 이상하죠 민영화를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은 그렇게 이것저것을 다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게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주장하곤 합니다만 예를 들어 교과서라든가 응급실이라든가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옛날에는 물이 민영화가 되어 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 잠깐 등장했었어요 조선 후기에 물을 사고파는 사업이 디테일하게 발달했는데요 물장수 네 일단 한양 도성 내의 상수원을 관리하는 권리 이건 영의정을 세 번 해먹은 김모 씨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가 놀이에요 역사군요 네 그리고 거기서 물을 퍼갈 수 있는 권리를 팔아요 그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퍼갈 수 있는 권리를 사간 사람이 이제 수방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아 물거래소 네 그 물을 그 다음에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권리를 다시 또 팔아요 영업권인 거죠 일종의 그런 권리를 사서 영업하는 사람을 물장수라고 합니다 물장수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물을 기러다 파는 일이 택시 영업권이나 상가 권리금 같은 식으로 돼서 노란 번호판 네 그 권리를 돈 주고 사고 물을 팔아서 이익을 냈습니다 자연 물을 사고 팔면 이런 일이 생긴다 네 그 권리의 정점에는 물론 이제 그 김씨 가문이 있었죠 그 왕 임금님의 와이프가 김씨였는데 그때 아 네 그때요 임금님의 와이프라는 말은 되게 신선한 표현입니다 보통 중전이라고 하죠 지금도 와이프가 김씨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 공급권을 가져간 사회의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변에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엠모씨가 임금님의 와이프한테 문자를 해가지고 문자요 방을 날려서 아 방 네 뭔가 뭔가 날려서 뭐지 그 비둘기 뭐라 부르지 네 무슨 부우 네 봉화 봉화 날려서 네 날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중전이 다시 비둘기를 날려가지고 전서구죠 네 날려가지고 오빠한테 봉화 받았는지 해결됐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이 물 공급권을 가져간 사회 매드맥스 그렇죠 그러다가 조선이 망했습니다 물은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독점하거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판매하는 권리를 누군가가 취득하면 사실상 독점도 할 수 있고요 그 권리를 상품처럼 매매 그 권리 자체를 상품처럼 매매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상수원을 가진 것처럼 됩니다 이게 조선 후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부패가 발달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본주의와 부패는 속도 경쟁을 하죠 어딜 가나 그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부동산 권리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토지도 역시 자연물이잖아요 어디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람이 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어떤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땅을 진짜로 가지는 거라고 쳐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땅을 가진 사람이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직원들 와가지고 행정대집행에서 그 땅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영원히 홀 사라지 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 땅이 엄청 다 커다란 무덤이 된다거나 그렇잖아요 땅 껴안고 죽습니까 네 한국어에는 소유라는 개념의 소유권 개념이 한 가지만 있습니다만 유럽 언어에서는 이 개념이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소유의 한 가지는 프랑스어로 포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어 배우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포세션 영어로 포세션이죠 포세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UMC님이 이 앞에서 펼쳐들고 있는 노트북도 있고 커다란 컴퓨터가 두 대가 더 생겼는데요 그렇습니다 제 앞에 있는 모니터는 알파 스캔 게 아니에요 지들인 것처럼 자기 이름표를 써놨지만 내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거든요 이런 건 개인의 소유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제 거예요 네 영수증이 있기도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옷을 살 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서류를 증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거예요 그렇죠 UMC 노트북도 그냥 UMC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물이라고 법적으로 등록해서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UMC 거예요 네 물론 자영업자는 세금을 낼 때 장비를 등록해야 할 때는 있거든요 그런 건 있죠 근데 그건 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죠 세금 좀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소유를 포세시용이라고 하고요 아 그냥 법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그렇죠 이게 소유라는 개념이죠 포세시용과 별개로 도메인이라는 주권적 권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도메인 도메인 네 홈페이지 도메인 할 때 그 도메인인가요? 네 그렇죠 스펠링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아 네 토지 소유권은 옷이나 신발이나 물건처럼 저절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누워있으니까 이 땅 내 거야 이럴 수는 없어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그 효력이 완성이 됩니다 즉 땅이라는 것은 제도에 의해서만 재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 제도에 의해서만 그 땅에 대한 권리가 만들어지죠 땅은 그대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든 건물을 짓든 임대를 하든 그렇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팝니다 그 권리가 상품이 되어 있고 그 땅의 소유자로서 행세할 권리 이것을 주권적 권리라고 합니다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영미어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의 전공 분야를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사업 분야를 도메인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이걸 무슨 단어로 쓰죠? 나와바리 나와바리는 뭐죠? 행동영역 이 동네는 내가 접수했다고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접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권을 주장하죠 동물들처럼 우리 강아지처럼 마킹을 한다든가 그럴 어떤 물리적인 범위 심리적인 범위를 얘기할 때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은 옛날에 영주들이 쓰던 완벽하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던 권한을 뜻합니다 도메인입니다 지금 그렇게 권리를 사고 팔고 이렇게 땅이 상품처럼 되어 있는데 땅이 상품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장 이상한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실물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품화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권리입니다 보이는데 집?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집에 살 권리인 거죠 그리고 그 권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땅에 대한 권리를 독점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배제하는 권리입니다 저는 이걸 별 생각이 없다가 땅 넓은 나라들에 가본 다음에 느꼈죠 저기 들어가면 총을 쏜다 트레스패싱 네 트레스패스 트레스패스라는 단어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한국사람들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죠 허락받을 수 없는 나다님 이 있다고? 철조방이 막 쳐져있고 무단통행이랑 또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왜냐하면 개인의 땅이니까 네 그렇게 배제를 하는 배제의 권리가 땅과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자동적으로 잃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소유권하고 다른 도메인이라는 주권적 권리의 성질입니다 쓸모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권적 권리는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땅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은 사람의 성격을 바꾸거든요 권력을 지니게 된 사람을 이게 신수현 소장하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죠 왜 멀쩡하다가 아파트만 분양받으면 갑자기 찍는 정당이 바뀔까 권력이 생겼거든요 제가 어떤 키링을 샀어요 키링을 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키링을 살 권리를 빼앗지는 않잖아요 다른 걸 생산해서 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대체할 상품을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서울 경복궁 옆에 송현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송현동 플러스 사간동 일부가 2020년까지 사람 키보다 높은 슬레이트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울 경복궁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거 뭐야 되게 오랫동안 저렇게 있네 저도 원래 그런 데인 줄 알았었어요 슬레이트가 있고 안에 사람들이 잘 사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궁궐 옆에 되게 그냥 차도 있고 인도가 있고 슬레이트 궁궐인가 일만 쭉 있는데 되게 되게 긴 거리가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 인생에 그 공간의 풍경은 그런 거였으니까 맞아요 원래 거긴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아 거기가 공사 중이어서 잠시 길었던 게 아니었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가보긴 했거든요 여긴 공사를 되게 많이 하네 그렇죠 뭔가 공사하고 있나 생각했죠 그러다가 2020년에 서울시가 거길 사오면서 공간을 열었습니다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아직도 허허벌판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2020년까지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 동네가 통째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 뒤에가 아무것도 없었구나 모두를 위해서 잘 쓸 수도 있었던 땅인데 혹은 뭐 다른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던 땅인데 장벽으로 두르고 접근을 배제함으로써 막아왔던 것이죠 그 왜 그 좀비 드라마 보죠? 지금 우리 학교는 초반 장면을 보면 경비원께서 아이들을 내쫓죠 아파트 있는 가운데 길로 다니지 말라 요즘은 아파트 캠퍼스가 하도 커져서 학교 다니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돌아서 가느라 고생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로 막아놓기도 하고 요즘 뭐 좋게 된 잘 만든 아파트는 뭐 홍채 인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편의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게 언제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엔 생각보다 그게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희 집 옆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딱 바로 아파트촌 옆에 그런 길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는 합의를 받는지 등교할 때만 열어놓고 나머지 시간에 다 놔놓더라고요 등학교 때만 열어주고 땅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싶어하죠 한국인들은 부동산 권리는 사실은 타인의 접근을 막고 토지 자체가 자연에 속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독점하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프로퍼리라고 하고 프랑스어로는 프로프리에트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뜻도 있고 재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프로프리타스입니다 이 단어는 부동산 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재산을 갖는 법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이걸 한국어로 점유권이라고 번역을 해요 집 자체가 아니라 집문소 그 권리 그리고 이 단어는 다시 전미사 프로를 라틴어 프리부스에 붙인 것입니다 프리부스는 고유하게 구분된다는 뜻인데요 다른 것을 박탈하고 배제함으로써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선을 긋는다 그러니까 영어 프로펄티와 프랑스어 프로프리에테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를 뜻합니다 프라이빗이라는 건 그런 기분 나쁜 입맛을 남기잖아요 우리한테 네 그렇죠 프라이빗 클럽 프라이빗 파티 이런 거는 지들끼리 즐겁다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불행하길 원한다라는 느낌 같은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프라이빗이라는 영어 단어 프랑스어로는 프리베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도 라틴어 프리부스가 어원입니다 사적인 개인적인 이런 뜻이죠 이 단어들을 부동산이라는 단어에 붙이면 영어로는 프라이빗 프로펄티 프랑스어로는 프로프리에테 프리베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로 사유재산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사유재산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유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머리띠도 사유재산이고 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그 원어인 서양 언어에서는 개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서양 언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세시용과 재산의 개념 프라프리에테가 다른 것이고 어원상의 의미를 따시자면 사유재산은 이미 한 번 사유재산을 배제했는데 또 한 번 배제한 겁니다 아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됐으니까 네 배제한다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얻어내는 권리 네 곱하기 2 네 이미 박탈했는데 또 박탈하는 것 왜 이런 뜻인지는 이 권리가 처음 생긴 근원을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있어요 보죠 역사 시간 자 누군가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 권리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권리를 갖게 된 방법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물려받았거나 샀거나 빼앗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셋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땅을 물려줬거나 팔았거나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전에 권리를 갖고 있었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샀거나 빼앗았거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선배님들이 이제 막 가가지고 울타리 다치고 막 건너오면 다 죽이고 오면 죽이겠다 이러면서 활쏘고 그래서 했고 그 밑에 자식들이 또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와서 너무 여기 다시 빼앗겠다 하고 다 다시 다 죽여가지고 갈 것 같거나 둘 중 하나가 있죠 그렇죠 아주 옛날에는 땅이라는 것이 원래 소유자가 없었었는데요 문명이 발생한 인류 문명이 발생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럼요 중국의 상나라 시대만 하더라도 상나라 사람들은 맨날 떠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 잠깐 머물러 살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그럼 땅 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인간도 태즈매니안 대불처럼 한 곳에만 계속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지구에 땅이 엄청 크고 넓은데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아무데나 가서 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누군가가 제일 처음 땅에 자리 잡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물려주고 팔고 혹은 빼앗기거나 하는 그렇게 된 겁니다 수천수만 번 반복했겠죠 그걸 최초의 땅의 권리는 누군가가 제일 처음에 거기 주저앉은 주저앉은 약간 이상하네요 누가 엎어지고 크림을 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눌러앉은 사람 그리고 오면 죽이겠어를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연물이기 때문에 땅은 주인이 없었던 땅에 그렇게 앉아서 생겼고 다른 소유물들은 직접 만들었거나 이래서 사잖아요 그렇죠 도끼든 쌀이든 도자기든 땅은 애초에 그 땅에 대한 권리 자체가 점거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시적 전쟁의 결과물 혹은 정착의 결과물 그렇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떠오르네요 그건 물론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 점거하고 정착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나와바리야라는 가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먼저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것을 라틴어로 오큠파티오라고 합니다 오큠페이션 영어로 오큠페이션이죠 점령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법학자였던 가이오스에 따르면 이것이 모든 로마법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러구만요 그러니까 눌러 앉아서 한동안 여기를 막아내고 지켜내면 그 사람꺼가 되는 그것이 로마법의 원형이고 디펜스 게임이군요 권력이 점령을 인정하게 된 거군요 네 오큠파티오의 원리는 로마법에 영향을 받은 서양 각국에 이식되어서 현재까지 남아있고요 물론 국제법도 당연히 이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법을 악용해서 남의 땅을 무단 점거하는 스쿼트 같은 운동도 있죠 스쿼트는 뭐예요? 남의 집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앉았다 일어났다는 아니고 1RM 기준 거기 들어가서 한동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점유 상태를 계속해서 길게 유지해가면 그 소유권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대사관 그런 느낌이군요 한국 법도 서양을 참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 법에도 있습니다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점유를 해서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땅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헐 대박 만약에 이게 정당법에 적용이 된다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부터 매일같이 이재명 대표보다 일찍 깨가지고 당 회의할 때 이재명 대표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계속 20년 동안 그러면 그러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앉아있으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천막 시위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군요 이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권리는 다른 물건이나 재산에 소유하는 성질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자본주의 한창 위에 있어요 인류의 본능이나 문화소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점령할 수도 있고 점유할 수도 있고 즉 엎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은 땅에 서거나 앉았거나 눕거나 생활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공덕역 근처에서 2019년쯤에 스쿼트 운동이 있었네요 경의선 국유지 아 예 폐선로 네 네 거기를 공유지를 시민 공간으로 계속 쓰게 해달라면서 점거 운동을 했었다네요 그래서 지금은 공유지와 사유지의 개념의 절반이 섞여 있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했으되 공원 옆 상권은 아파트들이 다 먹은 그런 방식 하이브리드네요 부동산의 권리는 노동과 생산을 통해서 얻는 소유가 아닙니다 땅을 점거하고 다른 집단의 접근을 박탈하고 배제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문화인류학의 우리의 평균보다 밝고 돈이 지질이 없는 선생이 말할 수 있는 거고 많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는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은 방송을 꺼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노동과 생산을 통해서 소유를 얻었는데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땅을 샀는데 네 맞아요 누가 아니래요 저희가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게 되겠어요 말고 말고 인간과 자연의 본성상 그렇다 원래 처음에 그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라는 말씀 대초의 땅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라는 말씀 우리의 선조들은 집을 부동산 브로커가 와서 빼앗아가지 않았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부동산 얘기를 할 겁니다 손희정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죠 네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어요 이제 1강이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every single personящaalten next time next day we'll see you next time we'll see you next time we'll be rightmaster we'll see you peaceful coisas next time next time